아 개인적으로 제가 아까운게 지금 디본이죠 디본에 디본이 8번 4번 있었고 17번 있었고 23번 에 가면 28번 24 9 29 졸 함지 번지 제가 굉장히 좋아진 제기가 아깝습니다 이게 좀만 좀 생각했으면은 그죠 4번을 믿어 가지고 아 아 진짜 8번이 딱 들어왔으면은 24 29 다 아 너무 아까워요 아가워요 개인적으로 가장 아까웠던 애 번호입니다 디본 또 집에 오시고 또 해봅시다